한번 봐봐도 돼요? 아 네, 감사합니다. 여기 어디지? 블록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네. 얼마나 온 거야, 여기. 또 지갑 떨어졌어. 지갑, 지갑. 어디 있는 거야? 지갑. 감사합니다. 아 네, 감사합니다. 이거 지갑이 떨어진 것 같아요. 네? 지갑이 떨어졌어요. 저 지갑 여기 주머니에 있을 텐데? 지금 방금 핫팩 떨어뜨리면서 떨어진 것 같아서. 지금 떨어졌어. 지금 떨어졌어. 네, 어디다 놓으셨어요? 여기 위에. 어디 어디? 이거 이거 이거? 아 네, 감사합니다. 여기 누가 떨어졌어. 어 어디? 아 네, 감사합니다. 혹시 그 중앙역 엘리베이터 어떻게 가야 돼요? 잠시만 기다려주실래요? 역으로 내려가시게요. 여기 혹시 앞에 누구 있나요? 저 친구의 지인이에요. 저 같이 가드릴게요. 아 네. 여기가 중앙역인데 엘리베이터면 절로 건너가야 되는데. 어 절로요? 어. 절로. 어떡하지? 내가 다리가 안 아파요.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. 어 네. 그래, 감사합니다. 어 여기서 돌아야 되는구나. 아 네. 정자불로. 세일 타다가요? 버스? 여분? 어. 아니요, 저 중앙역 엘리베이터예요. 어 여기 아니에요. 아 여기 아니에요? 네. 아 네. 조금 내려갔다가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. 아 네. 여기 혹시 점자블럭이 있나요? 네? 점자블럭이 있나요? 여기 바닥에? 아 아니요, 없어요. 점자블럭이 없으니까 너무 헷갈려. 네, 너무 헷갈려가지고. 제가 잡아도 돼요? 아 제가 잡아도 될까요? 아 네. 아 네. 여기 잡아. 아 네. 어 어디? 옆으로 갈게요. 아 네. 아 네. 여기 길거리에 장애물이 많아요? 여기는 없어요 지금.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? 아 네. 감사합니다. 혹시 제가 잡아도 될까요? 아 네. 감사합니다. 여기 가방 가보세요. 아 여기 여기 여기. 아 네. 제가 이렇게 손 잡고 가야지 안정이 돼가지고. 맞아요. 아 알고 계세요? 봤어요. 아 진짜요? 아 맞아요. 이게 잡고 이제 가면 놀라거든요. 아 너무 감사해요. 아 그래도 이렇게 추운데 시간 내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네. 미리 도와드렸어요. 어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너무 감사해요. 너무 감사해요. 아니. 기메라 university courtsnin에서 함께 내 가서 교사. 넘치고 3000원. 아이고√SDK.